It's only for you, it's finally for you 너에게만 이제 약속하게 매일 혼자 말을 해, 네게 주문을 걸어 매일 보다 고마려, 너의 문을 감아서 네게 주문을 감아서 네게 주문을 감아서 그리고 이 노래가 더 많이 남겨서 여기에서 가장 강한 노래가 더 많이 남 Iz 너의 노래가 더 많이 남아있을 때 너의 노래가 더 많이 남아있을 때 내가 그냥 기분이 더 많이 남아있을 때 내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내가 더 강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말 좋은데 그룹에서 성공한 것 같아요 그룹의 곡은 정말 좋은데 그룹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그룹의 곡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룹에서 정말 좋은데 그룹에 대해 생각하고 그룹에서 가장 큰 의미가 그룹에서 가장 큰 의미가 그룹에서 너무 잘하셔보여 그룹에 대해 더 잘하셔보여 그룹에서 너무 잘하셔보여 많이 연습했고, 이미 연습했고 이 노래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좋은 것 같아요. 하믄니의 멜로디가 좋습니다. 탄현이가 빨리 멜로디를 익힐 것 같아요. 수업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앉아 봐. 의자를 이용한 거울 보면서 이곳을 무대 라고 생각해야 돼. OK? place like how you're going to perform it if we do that i can listen to the song to 그래서 일단은 방법을 좋아할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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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엣 팀이 좀 더 더 능력한 팀을 위한 편안한거지 고맙습니다. 잘하네 노래 우기 우기 여기서 댄스 여기서 댄스 대 Horizon 2 1 왜 이렇게 준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제가 너무human 혼란스러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꼭 한 사람이 되게 떠들어 다 헷갈려서 완전 망치거든 세 명이서 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같이 잘해봅시다 네 그거 잘aign고 우리 지금 그 때가 우리еть 우리 곁에 이 오! 우리 또 그 때가 우리의 내 곁에 이 내 곁에 이 내 곁에 이 내 곁에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제가 다같이 먹으면서 팀 별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I'm in my dream 아 I'm in my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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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없는 동안 연습을 각자 하셨잖아요 수정하고 싶은 부분 사실 老師说我的部份 참得比较少 그래서第一段의部份 아 여기 탄현은아가 여기를 하신다고요? 처음에는 탄현은아가 하고 주창의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석쿤은 무리나는 거 여기를 위해를 미쿠누나가 해주세요 처음에는 탄현의 파이팅이 저는 탄현이의 파이팅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안전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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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아 아 아 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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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와우 예아 피터 됐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거 봐요 나 보니까 다 먹은 것 같은데 아니어도 그냥 갈 수가 없잖아 신호가 연습한 거 보여주세요 빨리 보여줘 보여줘 자신있지? All for you 고맙습니다 잘했어요 한 명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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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룬씨가 저희 팀이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노래를 정말 잘해요 처음 봤어요 우와 이룬 형이 그 정도로 노래를 잘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들워본 적 없는 그런 보이스였어요 화이팅 하하하하 또 한이 바라야겠어 그냥 멋진, 그냥 멋진, 그냥 멋진 그냥 바로 그리와 우나로 무려 힐링한 노래 진짜 학원은 정말 많이 좋고 성재의 곡은 정말 좋다고해요 성재의 팀은 되게 좋더라고요 porque Philadelphia이 많이 harmon하고 되게 좋습니다 저는 함께ých 잘 들었습니다 그게 정말 좋죠 이곡 한 곡을 한 번 보여줄게요 저세한 곡의 가상이죠 오브제 작품 아 여기까지 아 여기까지 이게 끝이야? 이곡은 여기서 다 보여드리면 와 진짜 안 보여줘야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고 계속 신경쓰게 되면 나중에 휘말리는 거죠. 나름 작전이었어요. 스마일팀 화이팅! 랠리! 미크!